안녕하세요 오 꼬부기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켠 이유는요 제가 그 식당에서 한 번 더 잡은 생물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생물이냐면 바로 잠깐만요 네 바로 이 암컷 장수풍뎅이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뒤집어 퍼졌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새똥구리 잠깐만요 아 왔다가 너 여길 떠 그래 그래 새똥구리야 넌 귀한 애야 귀한 애 넌 귀한 애야 새똥구리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바로 이 암컷 장수풍뎅이입니다 와 다른 애들은 일단은 다 놔뒀고요 여기서 장수풍뎅이를 찾게 되다니 진짜 와 진짜 어이구구구 아 근데 이 암컷 장수풍뎅이가요 지금 아 아 따가 아 아이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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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좀 이쪽으로 가 빽빽빽빽 아 따가워 아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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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사슴벌이 장수풍뎅이 암컷을 일단 잡았고요 갇힌 데도 그렇게 없어 보이고 아 따가워 건강하네요 얘는 제가 집에 가서 키울 예정입니다 네 빽동구리야 너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네 이상 옥고북이었습니다 안녕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따가워 스톱스톱 아 따가워 아파라 아팍